엄마 장어 맛있지? 사장님이 잡은 거래. 고맙다고 말씀 드려놔잉. 많이 잡아서 달라고 합니다. 많이 잡아서 주세요 사장님. 유기 좀 해. 맛있다고 엄마가. 트럭 하나 불러놨다고 해. 장어가 참 맛있다고 할아버지가 잘 잡어요. 할아버지가 트럭 가지고 간대요. 할아버지가 트럭 갖고 따라간대요. 어디서 낙지를 잡아야 사왔지? 어디서 사왔지? 잡았다니까 받아야겠다. 어디다 그걸? 낙지에서. 통발을 놔가지고 잡았다니까. 어디 남사람이 그냥 많이 얹어야지.